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면서도 못만들었던 부착제가 안 붙어져서 테이프를 붙여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열지? 만드는 것까지는 둘째치고 뭐 어떻게 열고 나올까? 아시? 일단은 만들다 만 거는 만들어 놓을게요 미중으로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좀 시끄러워가지고 잠길까봐 걱정이네 테이프를 다 잃었는데 쓰레기를 좀 모아놨어요 사이사이 컵마기를 만든 다음에 붙이는 게 낫겠죠? 빨간 놈보다 그래도 이게 써먹을 때가 오긴 하는구나 평소에 써먹을 일이 없었더라 근데 난 짝죠 이거 까나기에도 작은 사이즈긴 한데 괜히 만드나 싶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열심히 만들어보자고 상처난 거 봐 토요일 날이 은근 날카롭네요 다쳐서 또 피나요 저 얼굴이 좀 꾸깃꾸깃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반대우디 집은 또 여기가 모자라서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안막에 큰 거랑 뭐 담아둔 거 헤드셋 여기 또 리모컨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완전 정리가 됐어 그래도 꽤 나쁘지 않지 않나요? 테이프로 만든 음 허접한 시나파 회사 조명등까지 됐어요 난 되게 잘한 거 같아 생각보다 정리가 좀 잘 돼가지고 만족스럽네요 여기저기 불러다녔는데 빠이밍